예 이번에는 아 이번에 소개하실 분은 2부 mc 를 맡았던 박주연 가수입니다 예 이분은 우리 울산 양산 이쪽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예 나오면 아 이브 mc 로써 더 수고했고 했으니까 박수 다른분 보다 2배로 더 많이 예 2배로 더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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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갈꺼냐고 무엇을 할꺼냐고 나에게 웃지를 알아 인생은 아랑처럼 인생은 울음처럼 그대 홀로 안오는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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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갈꺼냐고 무엇을 할꺼냐고 나에게 웃지를 알아 인생은 울음처럼 그대 홀로 안오는걸 인생은 울음처럼 그대 홀로 안오는걸 어디로 갈 뿐이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 웃지를 마라 인생을 바라붙다라 떠올라 뜯어지는 각종의 불어영건 오늘의 감성과 희망한 사랑스러운 일 수고하셨습니다.